VASCO 항공 이후 반부항공 하노이 DMBN 노선 재개 지난 14일부터 반부항공은 하노이 DMBN 노선을 재개했으며 VASCO 항공 이후 하노이 DMBN 노선을 재개한 두 번째 항공사가 됐다. 지난 14일 오전 10시 10분 반부항공의 QH1692 비행기는 하노이에서 1시간 동안 운항 후 DMBN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했다. 이 행사로 인해 반부항공은 하노이 DMBN 노선을 재개한 두 번째 항공사가 됐다. 반부항공은 최대 114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엠브러 190Z기를 운항하게 되면서 DMBL로 가는 노선이 더 이상 독점권 아니다. 초기 단계에서 반부항공은 하노이 DMBN 왕복편을 매주 3회에 운항한다. 항공권 가격은 참전용사, 청년봉사자, 국가유공자 등의 승객일 경우 한편의 기본요금에 50% 할인된 299.000동으로 우대훈임 적용되고 단체 승객에게는 40% 할인해준다. 김 비애탕 베트남 민간 항공청장에 따르면 DMBN 공항의 활주로가 제한되기 때문에 ATR-72 등과 같은 소형 비행기만 운항 가능하다. 게다가 DMBN의 기상 조건이 운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운항 활동이 자주 중단됐다. 반부항공이 하노이 다이엔비엔 노선을 운영하고 엠브라엘 190 제트기로 호치민 다이엔비엔 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DMBN과 함께 더 많은 노선을 연결하면서 승객들의 여행은 더 편리하게 될 것이다.